7인의 탈출 10회 방송에선 K 심준석의 정체가 조금 더 드러났는데요. 심준석은 성찬그룹 심용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용회장의 친아들은 바로 민도혁이었죠. 민도혁이 엄마인 정리소의 친아들이 아니란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민도혁이 다른 사람도 아닌 성찬그룹 회장의 친자식이었다니 정말 놀라운 반전이네요. 망나니 양아들 심준석은 우연한 기회에 민도혁이 심용회장의 친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민도혁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준석은 민도혁의 가족들까지 전부 몰살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만일 민도혁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황이 조금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도혁은 어떻게든 성찬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이소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이 성찬그룹의 후계자라면 성찬을 무너뜨리는 일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이소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또한 심준석 역시 자신이 위기 상황에 몰릴 경우 민도혁에게 출생의 비밀을 밝히며 자신의 편에 설 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맥큐리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립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악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맥큐리는 갑자기 자신이 이이소라며 그동안 숨겨왔던 정체를 밝힙니다. 예상보다 빠른 정체 공개에 시청자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왜 이이소는 이렇게 빨리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을까요? 일단 맥큐리는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빼앗으며 기본적인 복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든 것에 비하면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미와 자신이 당했던 상황과 유사한 복수극을 만들며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맥큐리 역시 결국 최후의 방다미를 죽게 한 사람이 K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한 복수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계획인 듯합니다. 또한 이미 K가 메시지를 통해 이이소에게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이소 역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맥큐리가 K와 싸우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진모와 한모네는 이미 K와 오래전부터 연을 이어왔고 남철우 역시 K가 조종한 엄지만을 통해 임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K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맥큐리는 이들을 역으로 이용해 K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여지네요. 한편 예고편에서 K가 누군가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흰색 양복에 검은색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바로 양진모입니다. 이전 장면에서 강기탁과 싸울 때 양진모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걸 볼 수 있죠. 이를 볼 때 K의 다음 타겟은 양진모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진모는 K에 대해 제법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7명의 악인 중 가장 먼저 사망하는 사람은 양진모일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